자, 이번에 해볼게임은 부메랑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? 로컬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대전 게임입니다. 스팀에서는 지금 리모트 플레이로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이 풀동부들과 재밌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같이 참여하신 분은 고로케, 곱다, 새벽, 소봄, 그리고 키미밍 이렇게 총 6명이서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다들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다 기운이 없어? 이게 설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6명이서 다 플레이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. 해보자. 네. 나는 수박! 저는 베이컨. 자,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. 1번부터. 안녕하세요. 이세벽, 가지입니다. 개지매. 개, 가지라이티네.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기운내서. 개지매, 이세벽! 개지매, 이세벽! 개지매, 이세벽! 개지매, 이세벽! 개지매, 이세벽! 베이컨 키미밍입니다. 바삭합니다. 바삭합니다. 좋아요. 바삭하다. 말랑한 도넛 소범입니다. 와아. 와아.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거 골랐네. 말랑말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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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경인데 저거. 싱싱미역. 고로케. 커피입니다. 와아. 좋아요. 와아. 동글동글 씨를 가진 아보카도 곱다예요. 뿅. 와아. 이거 진짜 곱다 씩 캐릭이다. 색감이 진짜 너무 좋은데? 약간 올챙이 같아. 빨간색 소박 플레임이에요. 좋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레츠고. 예. 예. 한입 베어 먹어보자. 게임 종료는 총 3가지가 있는데.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.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데스매치부터. 예. 모두가 적입니다. 시작. 죽여. 룰은 간단해요. 부메랑을 던져서 적을 조지면 됩니다. 조졌. 들어가자. 난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. 애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싸우라지. 물에 빠져도 축이에요. 숏. 수라. 수라. 아아앗. 으앙앗. 물에 축하니까. 오오. 베이컨 캠 매매. 잘하네 연습이잖아 빠듬 쓸모없잖아 이거 레츠게임이었습니다 자, 보은편 아 형 안돼 살려주세요 야! 그렇게 봤어? 반사샷? 와 이거 대박 잘해 깍! 살려줘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부메랑을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던지는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꾹 누르고 있으라고 야! 저기 딸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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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온데요 안와요 벽을 튕기잖아 아 가지 탈락 아 됐다 헷갈려 아타! 아타! 아아! 야아! 크로케 1 와 몇 킬이야 저거 네 저거 아하 미쳤다 리플레이 저장도 있네 이 기능 되게 참신하구만 어 방어? 여러분들 왜 방어막 들고 계시죠? 아아 이게 1위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이네 옥 엎 어 튕겨서 깨졌어 안 보여줘 혁차관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호흡 핫 하나 없어서 무서워요 이거 빨아들이는데 개 오래 걸림 으아아아음 야아'M 터뜨린 맵 바깥에 오래 있으면 죽는구나 자기장 맞는 건가? 이게 승패 뭐 최후의 1인 이런 게 아니라 키를 많이 내는 사람이 점수를 얻네요 나 낼 수에? 코렇게 가운데 있다 야 조져쟤 뭐야? 뭐지 이거? 나 종 치고 도망 오오 대박 서로 부딪쳤어 까비 살려줘 이거 어떻게 가 가라 캠매맨 아니 어 저거 왜 안죽지? 어 저거 왜 안죽지? 실드거든요 우와 오 나 피했다 뭐지? 그렇게 소문 나같은 짓을 떨어져 죽으면 아무런 킬도 안주는구나 응 그러네 어 뭐야 아 팔이 있네요 와 나 이거 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자식이 어딜 어부지리를 노릴라고 하악 지리는구만 우악 빠졌다 어 어부지리 제일 최고예요 곱 빠져 이리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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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곱 빠져 이리오세요 살려줘 오오오오오 살려줘 야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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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박빙의 승부 잘했네 잘했네 여전히 1위는 고로케 땅 처음에 너무 많이 흘렸어 오 전자브즈 왜케 잘해 심지어 죽었어 깨웠어 멀티브 매라? 멀티브 매라? 멀티브 매라? 막 두개씩 던지나? 우와 Fall 오 대박 징감 뭐지? 뭐지? 저거 죽어서 점수가 줄어들었는데?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점수 안 까는데 왜 나만 까요? 많이 죽었나? 자살방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자살? 연속 자살 뭐 이런 건가? 어... 아 일부러 점수 안 주려고 계속 자살을 선택하면 패널티가 있나봐요. 어 염장 뭐야 염장 뭐야 저거 불킬 어 나 지금 키가 반대로 돼가지고 썩을 아우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붐매랑 다시 다 회수할 때까지 못 던져요 나이스 아 곱다 잘해 저 멀티 붐매랑 언제까지 유효가 되는 거야? 죽을 때까지 아닐까요? 와 미쳤네 와 진짜 개사기다 야 고로케부터 조지자 내 눈앞에 보이면 일단 패고 싶은 걸 어쩔 수 없어 못 참지 이거 너무 위험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어 야 죽어라 코 rapping 키위빈씨 어 키위빈씨 또 아이템 벗는다 어 뭐지? 아이야 뭐지 이게? 아직 살려주세요 아직은ke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저걸 피하네 저 미친 사람 미친 피지컬 뭐야 쟤 언제 가지 어디 숨었어? 가지 쓰레기 난 가지의 위치를 발견했지 뽀카도 숨어있었어 아니 얍삽한 플레이 에르나 왜 이러하노 어 메커 오케이 소망차 발차기 뭐야 부메랑 주워야 돼요 갈들 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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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다 잘하네 야 쟤 멀티부메랑 아직도 적용되는데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거 같아요 아 이 아이템을 먹으면 으으악 계속 연구지속인가보라 안돼 살려줘 이리와 에 얼었다 저 뭐야 얼음 얼음 부메랑이 있어 울음 에 으 아 저 얼음 길에 닿으면 너나보다 너 Ici 구멍 어 이 꺼xic 깔아먹고 내가 골 맞지 어 왜 가수 미쳐 아 나이스 ibly 뭐 새벽에 잘해 아 새벽 sont là. 나 어디 있어? 나 내 캐릭터를 못 봤어 도망마 도망마 나 방금 그렇게 떠났는데? 으악! 아! 죽었다 아이고 아모카도 치 LAUGHTER 새벽이 무기 없대요 그리고 소부의 무기 없대요 とかِ 데리고 간다 저 어디서 이어 Hist. 누가 즙돼서 죽었는데? 아 복사도 즙이에요 사물로 막 변한다 위장 스킬이 있어가지고 아이템을 일단 최대한 많이 먹는게 못해왔어 뭐야 떨어져 죽었어? 떨어질 때 점프키 바로 누르면 살 수 있긴 한데 진짜 바로 눌러야 돼 아니 너무 가운데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지 이거? 왜 이렇게 미끄럽냐 이거 아이고 벽둘코 퓨저 아이 개샛 와 몰티브유랑 진짜 너무 센데 이거 몰티브유랑 나오면 진짜 목숨 걸고 먹어야 돼 이거 몰티브유랑 안 돼 목숨 피할 수가 없어 진짜 개쩌라 헬로키스 겁나 뛰어다니는데 헬로키스 겁나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왜 미끄러지죠 이렇게? 개빠른데? 멀티브유랑의 단점이 그거네 부메랑을 전부 다 회수하지 않으면 무기가 쓸 수가 없어 오 개많이 죽였어 뭐야 저거 짐들어 너무 무섭다 몰티브유랑 저부터 보시는 것 같은데 아 뭐야 그냥 튀어나온 두메랑 막 죽었어 뭐야 나 어딨어 아 내꺼 내놔 뭐야 왜 고렇게 두명이야 왜 안오지 뭐야 고렇게 나 분실해 때렸어 고렇게부터 죽여야 된다고요 고렇게부터 죽여야 된다고요 저 고렇게 숨어있는거 저 싸가지 저 죽여 야 야 소범아 잠깐만 진짜 고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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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가 눈이 멀은 수준인데 저 정품이 진짜 왜 저래 아 넌 쳐라 저 악마를 죽여야 된다고 하등 쓸모가 없어 죽이러간 죽였다고 아 넌 뒤졌어 죽지를 못해 죽었다 아 안돼 아 저 회수하는 것도 조심해야돼 다시 죽어 다시 죽어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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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우 대피하는거야 다시 아악 오오 그새 다 모았어 하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유 야 쟤킬 아우 쟤 우승하겄나야 아이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고렇게 이게 뭐야 아 잘못 잘못먹었네 안돼 고렇게부터 죽이라니깐 아악 저 죽었어 아악 나이스 미끼가 의미가 없어 미끼 나오자마자 숨삭당해 얼었구나 곱다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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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 저러는거야 으흐흐흐흐흥 그리고 안돼 아 까비 죽었구나 새벽 아하하하하 새해기 우와 나 왜 쌈부메랑이지? 뭐지? 뭐지? 쌈부메랑 쌈부메랑 나 잘못뜨린 거지? 조작 고로케 엄마야 뭐야 고로케 아 뭐야 고로케 저거 가짜였어 대박 저도 쟤 저기에 속았어 제가 속았는데요 고로케 부터 죽여야돼 고로케 부터 아 본인을 속았어? 고로케 부터 죽여야돼 고로케 고로케 키밍 힘을 합치자 저거 어떻게 막냐고 저 저 조져야돼 저거 어 죽었어 헐 우와 저거 고로케 무서워 죽겠네 약간 더 뻑뻑하네 나가있는데 아 벽 뚫고 그 능력이구나 아이고 벽을 뚫고 넘어오시니까 무섭네요 아악 아악 어 과연 내 부메라 무기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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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니야 내 부르마 내 부르마 이제와라 부메안 저기있다 저기있다 내 부메라 아악 아악 하우 아악 뭐지 둘 다 죽었는데 뭐야 어 나 치워 죽었네 아 이런 젠장 우승해야돼 우리 우승할거야 연습게임이지만 우승할거라고 트롤해야지 어 멀티분메랑 누가 먹었어 제발 야 저거는 고로케 죽여야돼 고로케 지금 아이템 괴삭인다 고로케 죽여야돼 와 와 와 아잠깐만 아 왜 왜 부메랑이 두개해줘? 소봄이 몰라요 멀티분메랑 내가 언제 먹었대 멀티분메랑 사라졌어 야 와 능력이 사라질수도 있구나 이게 새로운걸 먹으면 갑자기 사라지네요 어 아 나 어디다 던지는 아보카도에 씨앗이 굴러가 와 와 고로케 무슨 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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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멋있네 능력을 못먹는다고 좋다기 보다는 좋은 능력을 잘 먹어야 되네요 계속 먹으니까 기존에 있던 능력이 사라져요 음 뭐야 이거 이구역에 미친자? 나 똥손이래 나 왜 이구역에 미친자지? 뭐지? 햄버거다 햄버거 부들부들 작공밥 미는 너 뭔데? 작공밥 미는 너 얘들아 인센티브 걸고 할까? 네 좋아 자 이제 본게임으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재매치 시무러 시무러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와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액션게임이야 좋았다 체크 체크 가운데 체크 저게 디버프도 있더라구요 조심해야지 디버프도 있어요? 네 저 그 키가 반대로 바뀌는 뭐야 맞아 맞아 그런것도 있어 네 와 케미맹 지형짐을 완전 잘 이용하네 어? 갑자기야 바비 아이고 무서워 와 케미맹 베이컨 강하다 아이고 지금 죽으러 가야돼 오 쌍칼 쌍칼 안돼 안돼 야 이 기회를 놓치지않고 샥샥 무서워라 아 또 미끄러운데다 아 맞네 아이고 그거야 그거 아 부메랑이 좀 나중에 생기지 참 미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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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이동 부메랑 진짜 아우 와 곱다 너무 무서운데 지금 너무 미끄러워 아 아 와 야 부메랑 던진 쪽으로 텔레포트가 돼 아 우와 와 너무 개사각이 빡센 아 저거 너무 개사각인데 멋있다 멋있다 와 이번 인쇄티브 곱다 가져가나요 다시 실력으로 숨기고 있었어 돈이 걸리면 아 아 아 아파 아 오 잠깐만 아 뭐라지 아이씨 빠져 죽었네 야 아우 야 야 야 와 와 아 소붐이래 소붐이 해냈나요 개화질 와 아 멋있다 아 아 이걸 맞네 변장? 폭발 부메랑 오 아 뭐야 날 때렸어 와 폭발 부메랑 잠깐만요 오 피었어 와 와 와 와 개미민 미쳤다 어 뭐지? 나 자폭했니? 아 나 자폭했어 저거 봐봐 집 밖에 안 남았네 곱다님 봤어요? 피하면서 때리는 거? 야 곱다님 미쳤다니까 지금 막아야돼 저거 너무 잘하는데 뭐지? 뭐지 저 흰숨진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디 죽여야 이기는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오오오 뭐지? 아 아 아씨 배럭 아니 나 어디 가냐 부메랑은 자꾸 멀티부메랑이다 공포에 멀부 와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이거 폭발 없어지는 거 아니었냐고 폭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멀티부메랑에 폭발이라니 진짜 미쳤다 저거 계속 먹는구나 몰랐네 어 으까면 안될 거 같은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르로 안 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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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어져 죽었다 큰일났네 계속 자폭이라서 쟤 점수가 안 늘어 내가 가진 무기 너무 무서워 이씨 겁먹았네 이거 다 뒤졌어 안되겠다 이거 야! 야! 잠깐만 찍어보죠. 아! 야 소보 왜 이렇게 잘아? 아예 아노 살려주세요. 다들 뭐해? 와! 소보! 난 걷는다! 난 걷는다! 아야! 아 이거 왜 자꾸 와! 새벽이 나이스. 우와우와! 아 까비! 역시 커피. 해리오. 고렇게 이번에 좀 부진하군요. 제가 제일 부진하지만. 진짜 무슨일이에요? 나이스! 키미밍 칵! 아! 다 터져라! 와 다 터진다. 다 터져. 잠깐만 저거 너무 위험해.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다만에 살려줘! 떨어질 뻔했다 방금. 그냥. 말쏘! 노력공원. 폭발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? 폭발 너무 좋은데? 멀티는 없어진건가? 뭐지? 다 뛰어버려! 염력은 뭐야? 염력은 뭐야? 염력은 뭐지? 아이씨! 저거 뭔데? 뭐야 누가 숨어있어? 어딨어? 변장. 저거 zaczy! 다으로 다 패고 다녀요. 다때며. 사물을 때리웠어? 사물. 사물로 변장한거야? 야ㅑ.. 아아야야 todavía. 뭐야 방금? 대박! 야 부메랑이 던지고 컨트롤이 되는 거였어? 뭐지? 뭘 본거지? 지금 소범님이 1등이에요. 어? 재미끄러워! 뭐가 찍어? 아! 살려줘! 나이스! 내 부메랑 너무 무서워! 이거 뭐야! 내 부메랑 너무 무서워! 안 돼! 아니 너무 좁은데?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! 아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? 저기 전 있어요, 저기 전 오! 나 점수 와! 오른 거 봐라! 인센티브 내줄 수 없지! 우매한 것들! 뭐야! 자살했어! 아니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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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재미끄러워!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킬 못다면 아무 의미 없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! 왜 점프가 아이고 아이고야 혼돈부야 아이고야 혼돈부야 아오! 오케이! 오! 화염부메랑 화염부메랑 화부? 아니 몇 개먹는 거야? 이 개먹는 거야? 이 개먹는 거야? 우와! 야 불의 맛을 쏴다 저거 월티폭발 화염 미쳐버리겠네 웃는 거 봐! 아 이 세티브 하나도 철수하다! 사장님 잡아야 돼! 사장님 잡아 사장님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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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아 목가다 빠졌어 아 왜! 멀티 구매랑 아 뭐야 나 언제 죽었냐? 우와! 뭘 빠져 너무 쉽게 빠졌어 와 멀티 구매랑 저거 진짜 개사기라니까 와! 아이고 아이고 아무나 이겨라 고로케님은 촉발 먹어주세요 고로케님 와 멀티 구매랑의 얼부 와 개무서워 저기 뭐야 와 진짜 너무 사기야 급 따라온다 안돼 어 끊기는다 어 왜 이렇게 끊기는 갑자기 갑자기 개 끊겨요 아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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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날 죽이고 있는데 안보여 안 돼 서웅은 계속 끊겨? 서웅은 계속 끊겨? 저 연결이 불안정한데요 왜 그러지? 괜찮아? 아 됐나? 가봅시다 괜찮아 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응 지금도 괜찮아요 오케이 가자 아 됐다 여기 저기 천둥 치고 난리났다 오 아 이게 개판이네 이거 아니 김소범 진짜 이거야 버튼을 눌러 enhanced 저기 소범아! 너 부메랑 없는 건 알지? 마의 없구나! 왜 안와? 져 맨 손으로 막 당당하게 가기... 어? més 날 농락한다 cardiovascular 현고인 우와! 와우! 와 소봄이 뭐지? 잘하는데? 와 대박! 세명 동전! 키밍잉, 소봄! 플레임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야? 미친! 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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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아 아 아 아 아 그 어 어디 8시 돼야 아 쪼고로 도대체 가하네 김 얼마 못 잡았어요 아 대결이다 게레 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어디 뭐죠 아 아 아 아 아 이렇나 아 아 아 아 이게 배 틀 로열이나 아이템을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 아 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뭐 체 testimony 바짝 따라오는군 으 오... 야 잠시만.. 잠시만.. 아 뭐야 저거... 알았어. 살려줘 뭐.. 거기구나 오 뭐야 죽여라 뭐야 이거 이건 혼방 못돼 뒤로가네 우와 염력 개멋있다 쩌는데? 아 까비 헐 설마 안 돼 역시 인센티브는 정해져있던거야 그거 가져갔어 인센티브는 늘 정해져있던거야 인센티브는 늘 정해져있던거야 그거 가져갔어 인센티브 그건 게임실력제잖아요 알다 투덜 베이컨 승리 오 미친다 다 혈질 뭐야? 무게 안들고 패서 그런거 아니야? 이거 내꺼다 메뉴로 가자 나 핫소스 할거임 바나나 해야지 우유 해야지 캐릭터 바꾸기 오오오 나 어딨음? 나 뭐임? 나 바나나라고요? 왜요? 좀 그러네요 돌아가길 눌러야지 난 햄버거로 간다 잠깐 근데 우리 게임 모드 이거 다음에 전투 오케이 팀 배틀 팀 배틀 나 왜 이렇게 조용해져 얘들아 팀 배틀이라고 하니까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해지는거야 해볼까? 좋아 좋아 팀 배틀 나 파란색 같다 나 빨간팀 1번이 누군데 누가 나 자꾸 피하는데 누구지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? 고로케가 절로 간다고? 소범이 곱다가 나랑 같은 편이네 잠깐만 햄버거가 상했어요 괴상망측 냄새버거 듣는데 뭐야 징그러워 아니 으악 빠져 죽었어 음 이거 안 열면 아 썩은 썩은 버려야겠다 아니 어차피 연습 게임이여 뭐야 너무 무섭다 근데 와 귀여워 곱장은 믿는다 곱장은 믿는다 곱장은 아 까비 고리끼리는 안 죽이죠? 이거 못 죽이죠? 못 죽인 것 같아요 아무리 휘둘려봤는데 안되더라고 휘둘려봤네 어 휘둘려봤봤어 안돼 소노마 아 와 야 이거 팀 밸런스가 이상한데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거 글러스 이상해요 이거 석전 석결이구만 나 어딨냐 아까만요 아이 러썩을 살려주세요 뒤졌어 커피 뭐야 나 자살을 택한다 나 갇혔다 나 갇혔다 나 갇혔다 아 얘들아 제발 과장님 복수를 이야 우유 힘내 니가 와야 서로 니가 와라 아니 무격수 우유팀 와우 치 터졌어 저거 우유 누구야? 저야 새벽 새벽 우유 가재에서 우유로 진화하다니 새벽에 우유 뭐야? 뭔 소리야 이건 나이스 소범 죽음이다 징금이다 죽음이다 못 쳤어 나이스 저게 뭐야 저게 징그러워 액체가 흐르는 거 이게 신장인데 산장인데 그냥 픽업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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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카도 아닌 거 같아 깨끗 얼굴 보고 아닌 거 같아 개무서워 어? 지금이야 고읍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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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이 역시 대단해 어? 피지컬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액 액 액 액 액 했죠? 오 뭐지? 소번만 활약 좀 해봐 아유 사장님 아이고 핫소스 맛 좀 보여주시죠 내 핫소스 유통기한 지나서 별로 안 매움 아 세상에 아이고 안돼 이럴 순 없어 어 어 뭐 뭐야 아니 뭐지? 아 더블킬이라니 뭐야 뭐 없네 가지고 왔어 곱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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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친하게 지냅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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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서 뛰어내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으면서 뛰어내리는데 하하하하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아니 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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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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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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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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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니 아니 새벽 낮 쉬지 말고 아 이런 씨 나 죽으러 갔네 왜 맨날 곱다만 남을까 우리 팀은 1랑째 BOPTA야 멀어지지 마요 나는 좋대 베틀로에알 어 미프 이 Zewek 오 미안하다 잘 못 умpe은 거 같은데? 왜 그래? 사장님! 미쳤네. 썩은 버거에게 죽지마요. 어, 실드 생겼다. 뭐야? 아니,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적진 한가운데 저는 리스폰이 되는 거야? 썩은 버거! 썩은 버거! 왜 나를... 왜 나를... 나이스야 좋다. 그거 두 대 때리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. 나이스야 좋다. 죽빵으로도 두 대 맞으면 죽더라. 그래요? 나만 능력이 없는데? 아아악! 말하자마자 멀티불매랑 드셨네요. 봄에는 없다. 봄에는 없다. 오빠 봄에는 없다! 아이고! 야야야야! 나이스! 나이스! 드디어 2대1 상황! 드디어! 죽였다! 햄버거가 분해됐어. 나 자꾸 뭘 쏟아. 죽으면... 왜... 나이스! 나이스! 이거... 이거 얼음 보메랑... 우리 편도 얼어요. 죽빵 두 대 맞았는데 안 죽네? 죽빵 AgRi 안 죽이나봐. 우리 편도 얼어요.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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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 돼! 다야. 김소울 걸로 죽었네. 아니 우리 편도 얼면 이게 의미가 있냐고. 쉴드다.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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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분배가 어디 갔어? 죽여! 나이스! 아, 빨리빨리 쫓아가자. 헤헤... 필드가 든든하네, 생각보다. 왜 저쪽에 아이템이 나와! 괜찮아요. 저 나쁜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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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 미친... 얼었지 마! 좋아, 따라간다, 따라간다! 좋아, 가자! 아 냄새먹어 힘내 냄새먹어 경상적이믄다 오우씨 아아 아 멀티 부메랑 진짜 너무해요 아 다 알려줘 곱다야 스킬북이라도 먹어 야 고마웠다 미끄러워 아이고 미끄러워 아이고 미끄러워 아 아이고 부메랑이 없었구나 맞아요 이거 뭐 파란팀 다섯명인데 한 모르러워 뭐야 이거 어? 아 뭐해 까지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미치 아 모르겠다 아 미친 와 폭탄 아니 언제 왔어 야 아베 어? 어? 우리 펴가 날고 있어 야 이거 시체 위에 오래 있으면 부활해 곱다야 곱다야 야! 혼딱! 그렇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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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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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미스! 베이베! 이제 너희를 열심히 부활시켜줄게! 힐러로서! 아니! 저... 정말 생만 적어있는 게 한 게 없네! 죽어라! 우매한 것! 아! 돌아. 뭐 하는 거예요? 뭐야,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살려야 돼, 빨리. 하나 어딨어? 살려줘! 저 깨진 컵이 아니라 저 커피 싸고기 써줘야 돼요. 쌍컬! 와! 멤버들 찬이 생긴 거야. 주먹으로! 주먹으로 몇 대 찬이. 죽일 수가 없어. 저기 나 부활시켜주실 분 없나요? 왼쪽에 있는데. 아악! 내 스태프 위에서 그러고 있지 마. 죽이지 마. 아니 뭐 죽였다고 살리는 거 뭐야. 범죽고 약죽하자고. 아! 아닙니다. 너무 웃기네. 혼났어. 염려! 아야! 아야! 아니! 아 아파! 싫어한 거야. 승관이동 군매랑을 이거랑 같이 주면 어떻게 승관이동을 하라는 거야. 도망가! 도망가! 어? 아악! 어떻게 저렇게 바로 반격하지? 나 부활시켜줘. 나이스 베베. 지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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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예! 그냥 두 분이 없어. 그냥 다 죽여봐야지. 팔 너무 아파요. 아프다고. 아! 아우 스톡팔. 물에 빠졌어. 아이 미치! 이거 어떻게 살려? 못 살려? 어! 나이스! 이거 우리 집이다. 나 세수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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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서 말하지. 아 이거 살려달라는 표시구나. 나 뭐지? 1을 전액이 누르면은 끊어줘 이런 건가 봐. 나이스! 와우! 아! 아! 아 이거 하는 방법을 알겠어. 이제야? 알지마. 알지마요. 나이스! 나이스! 방법을 알았으니. 방법을 쓰기 전에 죽인다. 처음에. 처음에. 으악! 아니 왜 자꾸 빠지냐고. 우아 나 어딨어. 하나가 벽에 걸렸어. 으악! 떨어져 죽었다. 해수. 해수. 아! 살려줘. 어! 부활한다. 부활한다. 쟤 부활한다. 아! 어어. 내 폭발에 내가 죽었어. 부활한다. 어! 나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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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! 개판이네. 우리 팀. 나이스. 내 팀 죽었다. 아! 아! 우리가. 넌 못 살릴 것 같은데? 어. 이거 쳐내는데? 하! 아! 미끼였어. 너 미끼를 물어본 것이여. 이런. 젠차. 이게 뭐? 아이템 접촉으로 생겼다. 아! 와우. 무서워. 무서워. 화력전. 나 살려줘! 소범아! 아니 뭐해! 여기 있다. 어딨어? 아니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? 그래? 그럼 죽여! 나이스! 죽여! 와! 죽여! 죽여! 와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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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여! 개선 징그러! 죽었네! 포기하지마! 포기하지마! 아! 나이스! 아우! 아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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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! 징그러! 아니! 좀 더 위로! 좀 더 위로! 소범아! 어! 왜 안됐나? 왜 안되지? 아! 저거 가짜에요! 아! 아 가짜에요? 네! 아! 정신없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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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정신없어! 쓰면 안돼! 고달달팀! 고달달팀! 우리 언제 고달달팀이야?! 너네 팀이름도 정했었니? 안정하셨어요? 우린 소개했는데! 아모카드 모자생겼다! 모자생겼어! 힙한데? 아! 저작구 나가! 바들바들 떨어서 그런가? 왜 자꾸 나가? 너무 웃기네! 아 아 아 아 아 자 마지막 마지막 모드 황금부메랑 황금부메랑을 사수하세요 이건 뭐지 해보자 으 으 으 아 왕관 게임 같은거 아닐까 어저다 아 아 아 죽일 수도 있네 아 근데 사랑한다 으악 빠졌다 으악 안 돼 안 돼 안 돼 저렇게 오랫동안 들고있게 하다니 이런 우매한 아 킬은 아무 상관이 없네 킬은 상관이 없네 오케이 뒤졌다 아 어 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네요 야 아니 너무 미끄러워 아 아 이거 게임 끝나기가 쉽게 쉽지가 않겠는걸 아 이거 또 혼돈인데 아우 정말 으악 오우 미끄러워 오우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아 아이고 으악 나도 한번밥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야 이거 우리 끝내기는 하겠냐 이상해 저 어떻게 막 넣어 안돼 으악 안 돼 그렇지 점점 시간이 줄어요 어 그러네 이게 들고있을 수 있는 시간이 뺏기면 뺏길수록 점점 짧아져요 으응 누가 이긴거려 누구요 썩은 버거 난 썩었어 이제 멋있네 한 번 썩었던 버거는 영원히 썩었대 으악 으응 배판이구만 저기 트기 장 ツ Tae α 아 또 온 돈이네 나이스 하얔 ㅂ ź 으 speakers 그래 미끄러워 물 있는거 너무 싫어 너무 미끄러워요 나중 approved 으어 하하 개무섭네ли 흙 으HAM 으으으읐 에 prec 으으에 으으으 우유 아 좀 치네? 도망! 도망! 응 잘 가! 어 불 붙었어! 아보카도 탔어! 제가 싸도 제가 불이 붙네요. 햄버거 죽여! 햄버거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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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도넛 차례! 야! 내가 살다! 죽어! 안 돼! 이제 커피 차례! 안 돼! 도망쳐! 안 돼! 안 돼! 내 거야! 내 거라고! 안 돼! 날 죽였어! 햄버거가 나 때림! 나 오매한 햄버거 핫소스를 먹고 싶었어! 아니 우유랑 핫소스 계속 먹네! 뭐 참지? 아! 베리구 자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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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! 이리왕! 진짜 잘 도망간다! 어디에도 이렇게 도망가? 아니 왜 이렇게 못해? 왜 이렇게 못해? 제보 avons표 아이고 아니 나를 왜 응유를 때려 뭐야 이거 난리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멈춰 아이고 아이고 잡았냐? 잡았네? 아이고 아 나 얼어 커피! 커피! 안돼 얼었다 1점 이제 1점 멀다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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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내꺼야 싫어! 내꺼야 어디갔어 아파 저리 가 소보 나만 자꾸 때려요 아보카도 저기 숨어있다 빨리 조져 어디까지 가 내꺼 어디있냐 저 미친 아보카도 벽에 끼는구나 아니 자꾸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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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때려 쟤 왔다갔다 하는데 와리가리 하는데 아 이제 1점 막쎄다이 우유만 아니면 돼 우유만 아니면 돼 깜짝이야 어어 저 도넛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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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일어 바까야지 그만해 아니 지금 커피 죽이러 가야되는데 저것만 하고 있어 안돼 어 야야야야야 아 뭐야 오우 의심이 없어 1점 진짠 뭐야? 같이 죽었네? 네 어? 얼었다 얼었다 나도 얼었다 먹고 얼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자살 아 아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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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야 나아 아이고 드디어 나가 어 저걸 쳐네 어? 앗 뜨 아 앗 뜨 어? 어? 설마 컨트롤러가 안 돼 아 아 뭐 요거 뭐 아니야 아니 너무 침착해 너무 침착하게 오! 게임이 꺼졌어요! 너무 웃기다. 이거 끝내는 거 이렇게 끝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? 너무 급 끝나는 거 아니야? 게임이 꺼졌어요.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방금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. 그것도 그렇긴 해. 차라리 S매치를 한 판 더 할 거면 그게 참이 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즐길 만큼은 즐긴 것 같아서 인생 지분은 키미밍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짚도록 합시다. 갑자기 완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게임이 끝나가지고 근데 황금부메랑이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하기에는 또 힘이 빠지니까 마치도록 합시다. 다들 재밌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!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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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